개발한 나노리 포송 제조 장비, 일명 나노 캡슐 장비는 유전자나 치료 물질을 나노 크기로 코팅할 수 있습니다. 이 장비는 치료 물질이나 유전자를 100nm 크기로 코팅할 수 있으며, 이는 약 2m 정도의 크기입니다. 이 장비의 원리는 두 개의 주입구에서 나오는 에멀전과 치료 물질이 고속으로 흐르는 통로를 지나면서 결합하여 나노 입자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기판 위의 패턴과 통로는 반도체 제조 공정인 웨이퍼의 식각 및 패터닝 기술을 기반으로 조정됩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사용하는 실리콘 웨이퍼를 정확하게 파내어 일관된 패턴을 반복적으로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빠른 생산 속도와 품질 변동이 적은 점 덕분에, 저희의 나노 입자 제조 장비는 공공 조달청의 혁신 제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장비의 선묘은 공공 웹사이트에서 검증되었으며, 이는 해외 여러 기관과 국내 주요 제약사들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구팀은 의료용 나노 입자 제조 장비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 때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잇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우정바이오를 추천해드렸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우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잔주의 부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 연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의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금 205638 2209 똑같이 무료급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